반갑습니다. 김정곤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일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보통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죠.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복도 중앙에 있는 현관 전실에 그 천장을 쳐다보게 되면 이러한 센스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센스 등에는 전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물론 일반 분들이야 전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야 이 센스 등을 잘 쳐다볼 일도 없고요. 물론 불이 안 들어오면 쳐다보겠죠. 안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평소에 전기가 잘 들어온다면 이곳을 볼 일이 없지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자주 열고 전구를 교체한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센스 등이 자주 켰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전구의 수명이 짧다고 해요. 지금 이 사진은 이 전구는 시설 관리하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.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전기기능사 시험에도 나오죠? 이 전구는 점등되고 몇 분 만에 꺼진다고요? 3분 만에 꺼지죠? 여관은 몇 분 만에 꺼집니까? 여관은 1분 만에 꺼집니다. 잠시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러한 전구가 두 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. 이 전구가 왜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끼어져 있고 왜 항상 365일 24시간 꼭 들어오는 것은 하나만 들어오느냐?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센서등 사진이 제가 포토샵 작업 이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엘리베이터 전실에 천장에 붙어있는 센서등을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. 이 센서등을 뜯어냈단 말이에요. 어떤 문제가 있어서 뜯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선이 4가닥인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전구가 두 개니까 선이 4가닥이겠죠. 만일 이것을 동시에 들어오게 한다면 병렬 연결을 해서 두 가닥만 필요할 건데 이렇게 4가닥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엘리베이터 복도에 있는 센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00세대의 수변전설비, 정식 수변전설비를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이 수변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길 바라고요. 저는 이곳에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란색이 한전전원이고요. 이 빨간색이 발전전원입니다. 한전전원과 발전전원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. 한전의 부두개에게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가 돌아서 발전기로 공급이 되죠. 그러면 이 발전기로 공급됐을 때 세대까지 공급은 안 됩니다. 세대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전전원 들어오면 LBS 지나서 MOF 지나서 VCB를 지나서 3개의 변화기에서 27,900이 380이 만들어져서 TR1과 TR2는 따라가 보시면 세대로 들어가요. 지금 8개 동의 아파트인데요. 이 각각의 TR1은 1348 맞나요? 1348 그렇죠. 1348 그리고 TR2는 2567번으로 가요. 그 나머지 세대 이외의 장소를 공용이라고 그러고요. 이 공용에는 TR3번에서 담당을 하죠. 그래서 TR3번에서 담당하는 부하만 발전기가 돌게 되면 이 전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. 무엇에 의해서? 이 ATS에 의해서 한전전원으로 갔다가 발전전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. 자, 그럼 오른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.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현관 전신에 있는 천장에 있는 전등은 두 개의 전등이 있는데 평소에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불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 한전전원으로 두 가닥입니다.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전전원이 들어오는 한 항상 이 센서 등을 감지를 해서 불이 들어온다. 그리고 이 비상전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? 발전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부득이하게 한전전원이 죽어서 이 파란 쪽에 전체적인 전원이 안 들어올 때 발전기가 가동을 하고요. 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해서 380이 만들어지면 222가닥이 이렇게 아파트의 각 복도에 있는 이러한 비상등에 전기가 들어가서 캄캄하니까 위험하죠.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전이 된 동안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비상전등이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